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봉차트 네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포화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살펴본 장악형과는 반대되는 형태죠 그 차이는 첫째 날에 발생한 봉에 감싸이느냐 아니면 완전하게 감싸느냐 하는 차이가 됩니다 자 포화형의 뜻은 어떤 씨앗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상승포화형은 올라가려는 신호가 보인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봉에 해석을 하게 되면 첫째 날에 강한 장대 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매도 심리가 지배적이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다음날에도 이런 매도 압력에 의해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날 봉을 보니까 상당 부분의 매도세를 극복하면서 이 첫째 날의 장대 은봉의 몸통 안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는 심리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장대 은봉 이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반전이 가능한 매수신호로서 해석을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첫째 날의 장대 은봉 이 아래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볼 것도 없이 약세 시장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락 포화형은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첫째 날의 장대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에도 주가는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날의 봉 모양을 보니까 시초가부터 많은 매도세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매수 세력이 퇴색한 형태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추가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 첫째 날의 장대 양봉 그 안에서 종가가 끝났습니다 일단의 상승 추세가 멈췄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향후 3 내지 5일간 발생하는 봉의 흐름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후로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 첫째 날의 장대 양봉 그 위로 솟구치게 되면 이런 형태는 반전신호로서 의미가 없겠죠 실패형이나 속임형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0% 그렇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확률 게임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꼭 확률대로 움직이란 법은 없으니까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진입과 후퇴를 결정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보통 이런 포화형들은 몸통이 작을수록 다시 말해서 단봉보다는 십자형일수록 그 신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시간에 예를 들어본 고무줄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집게형입니다 물건을 집을 때 쓰는 집게의 다리처럼 두 개의 봉이 나란히 있는 모양이죠 요 놈은 포화형에서 한 단계 더 진행이 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두 개 이상의 봉들이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지 못하고 일치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매물에 막혀서 상승이 멈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이 일치하는 형태입니다 즉 이 저점 부분에서 단기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닥을 하락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반격형입니다 이건 상승 모색형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날에 장대 은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날에도 하락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보니까 시초 가격이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약간 밀리는 듯 하다가 장 마감에는 다시 감아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날에 장대 은봉 그 저항에 직면을 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상승 방향으로 좀 더 진행이 되었다면 관통형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장대 은봉의 매도 압력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완전히 전멸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지요 보통 실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반격형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첫째 날에 시초 가격이 갭을 동반하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갭이 나왔던 부분을 상당 부분 메꾸고 다시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갭 매우기라고 하죠 실전에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갭이 발생한 자리는 차익 실현이나 반발 매수세로 그 갭을 상당 부분 메꾸고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지만 일단 갭은 메꿔지는 특성이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해두세요 그렇다면 하락 반격형의 심리적인 해석은 첫째 날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날에 상승할 확률이 높죠 따라서 두 번째 날 시초 가격이 갭을 동반하면서 높이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째 날에 매수한 사람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팔다가 보니까 장 마감을 할 때에는 그 상승분을 다 메꾸고 내려온 형태입니다 즉 이 위로는 매물대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첫째 날에 장대 양봉 위에서 종가가 끝났습니다 매도 세력이 제법 있지만 매수 세력도 만만치 않게 버티고 있으니까 향후 힘 겨루기를 하면서 무너지는 쪽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후 발생하는 봉의 흐름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상승 반격형이 나타나고 이후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 관통형의 모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만약 여기서 실패를 한다면 다시 추가 하락을 이어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하락 반격형에서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먹구름 형태가 될 것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승이 연장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리형이 있습니다 이 형태는 대부분 상승 추세 중에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발생을 하거나 하락 추세 중에서 반등 국면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초보자들은 이러한 봉에서 많이 속죠 주식이라는 게 하락할 때는 우리가 알기 쉽게 쭉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또 상승세를 갖고 움직일 때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올라갑니다 따라서 큰 흐름 속에서의 주가 흐름을 좀 봐야 하는데 너무 단기적인 형태에 몰입하다가 보면 이런 형태에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하는 주식 격언도 있죠 자 봉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대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뭡니까 첫째 날에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에도 이런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이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보니까 이 첫째 날에 장대 양봉 그 아래에서 시초 가격이 딱 결정이 되고 이후 주가는 계속 약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날에 매수한 사람들이 아주 황당하죠 내 판단에 오류가 있었나 보다 하고 매도에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정 국면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망을 할 겁니다 언제쯤 다시 상승세로 복귀하려나 하고 재매수 시점을 노리고 있는데 두 번째 날에 시초 가격이 첫째 날에 장대 은봉 그 위에서 딱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쿠 매수 시점을 놓쳤구나 따라잡아야지 하고 서둘러 매수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즉 조정 국면에서 이렇게 관통형이나 아니면 포화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반전 신호가 나오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어서 시초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의미 있는 반전 신호들은 대부분 이평선의 지지나 저항을 받는 국면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 이평선의 개념을 배우면서 20ma나 120ma는 배열도에 따라서 각각 저항이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고 배웠죠 즉 정배열에서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 반대로 역배열에서는 저항선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주가는 반등을 하다가 본전 매물을 막고 다시 추가 하락하게 되는데 그 지점이 대부분 20ma나 120ma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 20ma와 120ma가 같이 모여있는 지점 거기까지 살짝 반등을 했다가 본전 매물로 인해서 그 다음날 시초 가격이 이 장대 양봉의 아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격리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